아 내가 말했지? 열 살 더 먹으면 너보다 더 키 클 거라고 그래도 한 번 재보자 조금 억울하긴 한데 난 약속은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소원 들어줄게 아 단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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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널 보고 싶어서 왔어 내가 지워져도 괜찮아 난 너만 행복하면 지금 이 순간을 기억 못해도 나는.. 난 시험부여 고생 넌 이름도 없던 엑스트라 13번 너 덕분에 내 운명이 바뀌었고 너 덕분에 내 운명이 바뀌었고 내 하루하루가 특별해졌는데 이제 아무데도 안 간다며 다시는 언제 두지 않기로 했잖아 단호야 단호야 내 모든 순간은 너야 내 마지막 장면에서도 아버지 널 기억할게 하... 하, 하... 하, 하... 한글자막 by 한효정